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호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이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생생한 태움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이 버벅거리는 MC 중간에 완전히 태워버리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지금 황심순은 이런 방송이에요. 내가 더 이상 마녀사냥 당하지 않겠다. 내가 불을 탈 때는 같이 타고자 죽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방송을 만든다는 거예요. 느낌이 확 오시죠? 아, 네. 저도 불처럼 확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인의 얼굴이 지금 타고 있어. 얼굴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 여러분들, 오늘은 처음이라서 얼굴을 안 보여준데요. 다음 주 기대하세요. 지금 우리 이불 씨 칼을 갈고 계세요. 그리고 나오신 분 누구시죠? 사로입니다. 아, 사로 변호사. 이런 상황일 때 법적인 분쟁이나 논란이 될 수는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태움이 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재벌이 됐다. 본인이 재벌이 못 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됐냐 안 됐냐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무슨 지금 사연 가지고 오셨어요? 황교안 전 총리께서 지금 한국당 대표로 계시죠. 그분이 숙명여대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스턴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접에서 심층 심사해 보니까 결정력이 있더라는 거죠. 대기업에 취업하려면 스펙이 아니라 특성화된 역량을 갖춰야 해요. 그 청년이 특성화된 역량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외국도 안 가봤지만 영자신문 편집장도 했고 인터넷으로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을 연결해 주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등 상도 꽤 받았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 정도면 수시 입학은 따놓은 당상이었겠는데요? 네, 맞아요. 그랬더니 황교연 씨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스펙이 아니에요. 요점은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C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취업을 위한 스펙관리를 포기한 연대법대 고시생이 축구보고 영화보고 그러다가 고시도 포기했는데 그 상태에서 취업적으로 방향을 틀었더니 유명한 대기업에 입사까지 했네요. 그런데 그랬더니 황교연 씨가 뭐라고 그랬다고? 적성이, 내 적성이 뭔가를 봐야 돼요. 스펙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특장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취업할 때 결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특성은 뭘까요? 스펙이 너무 화려한데요? 가족? 그 스펙의 핵심 스펙은 뭘까요? 이 황교안 대표 아들의 핵심 스펙은 뭘까요? 당연히 황교안 대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누구시덜.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이 사연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방송에서 직접 나온 MC하고 나는 대안가요? 아니면 지금 사로 변호사가 재미있게 하려고 MC랑 이야기를 만든 건가요? 실제로는 특강한 내용 일부를 MC와 주고받는 방식으로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청년의 특성화된 역량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외국도 안 가봤지만 영자신문 편집장을 했고 인터넷으로 장애학생, 비장애학생을 연결해주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상도께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받았으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수시에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원. 그렇죠. 연세대학교 법대에 수시로 혹시 아들이 입학했는지 확인을 혹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시가 80%니까 70%로 합격을 하니까 아마도 수시 합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언론에서 탐색을 해봐야 되는 거는 황교안 씨 아들이 십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에 수시로 입학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나 이 수시의 기준이 지금 황교안 씨가 말하는 이 놀라운 스펙에 의해서 됐다면 그거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스펙에 의해서 대학 입시가 됐다라는 것을 아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겠네요. 편집장이라든지 장관상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 그럼요.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라고 고등학생이 받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아버지가 검사장 정도의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겠죠. 그렇죠? 물론 그런 권력이 없는데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특이한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놀라운 거는 수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연세대 법대학. 이럴 때 진짜 이거는 KT이 취업을 한 것이 불법 채용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 연세대 입학이 사실은 이게 수시 전형이라는 핑계를 대고 현재 상당히 빵빵한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자녀들을 이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는 아주 좋은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를 황교안 씨가 지금 자기 아들의 경우로 폭로를 했네요. 이렇게 어떤 외부 활동을 한다든지 외부 경연대에서 상을 받는 것들 보면 대부분 주변 어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논문을 쓰거나 이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시스템을 고등학생이 개발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뭐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면 사로 변호사는 황교안 씨의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의 도움으로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본인은 구경만 하고 아버지가 연출로 다 해줬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 장관상 받았으니까 수시평가할 때는 압도적으로 점수를 잘 받게 되면 뭐 이 수능 기본만 채우면 연세대학교에 들어갔다. 지금 그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고등학생이 쓸 수 없는 논문들을 가지고 논문 경시대를 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주변 도움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댓글을 다시는 어떤 분이 문준영 이꼴 황교안 아들이라고 물타기하는 이 씨에 대한 물타기를 하는데 문준영은 지금 본인이 본인 충분한 능력이 돼가지고 취업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취업도 했다가 그리고 그 전에 훨씬 전에 그만두고 본인이 예술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황교안 아들하고 지금 연결시키는 분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문준영 이 황교안 아들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수시 해가지고 연대 들어가고 그랬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전혀 다른 자한당의 정치공세 선거에서 나왔던 정치공세 그거를 가지고 아직도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웃기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문준영 씨는 실제로 대학에서 상당히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인과도 나왔고 뭐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또 디자인 대학원도 다녔다며요? 네. 그러면 어디서나 모셔 갈 수 있고 가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 보고 마치 지금 황교안 씨 아들처럼 저는 황교안 씨 아들이 KT에 취업한 거 그거는 별로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황교안 씨 아들 연대 수시 입학을 했다라는 거 그거를 지금 빨리 연세대학교 감사를 하고 입시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 보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이 학점이 3.29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업무부서가 법무팀이 원래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뭐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됐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건 인간이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이 마케팅 부서든 청소 부서든 있는데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야 걔 전공이 뭐야? 법학이야 더 잘 됐다 야 빨리 법무실 빨리 보내 이렇게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뭐의 문제가 돼요? 아니 그런데 그 해명이 KT도 그렇고 아 전공이 법대였으니까 당연히 법무팀으로 간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명해야지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자식을 우리 회사 법무실로 보냈다 라고 해명하면 그건 안 되지. 연세대학교에서 황상민 자를 때 왜 잘랐어요? 제가 박근혜 꼭두각시라서 이야기했다고 잘라요. 아니면 제가 연구도 안 하고 학생도 지도 안 하고 겸지겸지위반이다 잘라요. 진짜 그 생각만 해도 더 열받는데 제가 보면 이 황교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될 정도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신 분인데 왜 자기 아들은 변호사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여보세요? 그러면 장관된 사람 아들은 다 변호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판사나 검사들이 보통 대를 물려서 법조인 하는 걸 되게 자랑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해보려고 애를 연대법대까지 보냈는데 그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법조인을 만드는 변호사나 또는 옛날에 이야기하는 사시나 이거는 아버지백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나 보죠. 그거 아버지백이 작동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다라는 거를 시험 칠 때 답안지에 넣으면 또 알려주면 조금 가점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는 3기까지는 그런 변호사 시험 제도에 있어서 로스쿨 입학 때 자기소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일체 못 쓰도록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도 다 이 교수들하고 통해가지고 누구 아들 있는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하면 법대 교수 아들은 자기 아들 다른데 집어넣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것도 아직까지 법대 다니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직도 어떤 지방에 다니는 학교 학생이 서울 교수님 있는 자기 아버지 있는 학교로 편입하고 편입은 아니고 새로 입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사실은 본인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고시공부를 하거나 로스쿨 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없었을까요? 그냥 아버지가 하란 대로 아버지가 하란 대로 했고 축구하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대학생활이 즐거웠는데 뭘 공부를 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연대도 들어올 지가 능력이 됐거나 그냥 실력이 돼서 들어왔으면 적응을 잘하고 또 변호사가 되려고 로스쿨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에서 명문대라고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때는 예비가 점수 185점이 서울대 들어갔다 이래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은 한 학기 두 학기만 지나면 그 사람은 학교 생활을 못 해요. 못 해요. 본인이 185점짜리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웬만큼 시험 철 때 물론 대학에서 가간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하면 웬만큼 학점을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85점이면 거의 반에서 밑바닥 꽁지하는 수준에 있는 학생인데 갑자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틈에서 공부를 한다. 이거는 그냥 오리 보고 독수리하고 같이 날아다니면서 살아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황교안 씨 아들도 축구하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대학생활을 즐겼는데 그 아들 보고 또 너 고시하라고 아버지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랬죠. 왜 네가 고시해가지고 법조인이 되면 너 인생 그때부터는 법 납납 내세워가지고 사람들 덩쳐먹고 권력 휘두리고 너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를 본인이 평생 동안 겪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거를 강하게 원하겠어요. 황교안 대표는 굳이 아들 자랑을 이 숙명여대 굳이 여대까지 가서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 숙명여대 탕 가보니까 그 야학생들 보니까 아이고 저 친구들이 다 내 며느리감인데 이 마음이 드니까 이 참 이 젊은이들이 걱정 말고 잘 그냥 스펙 신경 쓰지 말고 지내다 보면 이 내가 이야기하는 이 괜찮은 그런 이 젊은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인데 차마 자기 아들이라고는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마치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셨구나. 아들 자랑이 아니죠. 그냥 거기 강의를 갔지만 며느리감 혹시 누가 좋은 사람 없나 라는 걸 살펴보는 마음까지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어쨌든 아드님은 그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자기 인생을 잘 못 사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쵸. 불쌍한 황교안 대표 아들 우리 모두 그 아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꼭 이 우리 황교안 대표 아들이 연세대학교에 수시 입학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돈 또는 교육부 감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청원을 우리 내도록 합시다.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차라리 변호사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했어요. 고등학생이 보건복지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10년 전 10년 전쯤 되겠죠. 그죠. 그때는 거의 합격 수시 입학 그냥 당사자가 되어버려요. 저도 10년 전에는 입시에 동원이 돼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럴 때 그런 상을 받은 성적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했다라고 할 때 특히 수시 입학자 전형을 할 때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리고 황교안 대표 아들이 혹시 턱먹고 출신이거나 자사고 출신이다. 그때는 자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신 성적도 상당히 고려하지 않고 상당히 가산점이 들어가는 이런 정확히는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이게 비밀이거든요. 지금 제가 연세대 교수가 아니니까 이런 비밀을 밝히는데 그럴 때도 다 입시 사정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그랬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제외한다면 이 학생이 과연 수시 입학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을 때 만일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파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명문대의 수시 입학 전형 이라는 것은 결국에 권력과 재력을 잇는 사람이 뒷구멍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는 사례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호황 부탁드립니다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호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